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최근 토트넘과 본머스의 경기를 분석하며 손흥민 선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그의 공백이 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본머스전에서 결정적인 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이는 그가 단순한 공격수를 넘어 팀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의 부적에 비유했습니다. 이는 그가 팀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영향력과 경기에 미치는 결정적인 역할을 의미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존재는 팀에 안정감을 주며 그가 경기장에 나설 때마다 팀의 자신감과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장기 결장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그가 없을 때 팀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그의 부제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는 토트넘에게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활약할지 또 팀 전략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이 기대됩니다. 토트넘이 7은 20번의 리그 경기 중 손흥민은 8경기에서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되었어요. 이는 전체 경기에 무려 40%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토트넘이 승리를 거둔 12경기 중에서도 그는 8번이나 공식적으로 이러한 명예를 안았죠. 이는 팀 승리에 있어 그의 결정적인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 손흥민 선수의 기대, 득점 지표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시즌 그의 기대, 득점 값은 7.1위 골이었습니다. 즉,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손흥민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약 7골을 기록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는 이를 훨씬 뛰어넘는 12골을 기록하며 평균치보다 5골 가까이 더 많은 득점을 올렸어요. 이는 그의 뛰어난 골 결정력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가 만든 빅 찬스의 수는 단 3회에 불과했지만 그의 활약은 여전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은 축구계의 눈부신 별이 되었네요. 이번 시즌에도 그의 경이로운 득점 능력이 돋보이는데 그의 14골이라는 대단한 기록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시즌에 이어 두 번째 EP 골든 부트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손흥민은 14.79XG 기대, 득점 를 기록하면서 실제 득점과의 미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선수들과의 비교에서도 그의 능력은 더욱 빛을 발하는데 본머스의 솔랑캐와 비교해보면 캐는 11.06XG의 12골을 기록, 손흥민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또한 혼란 선수는 17회의 빅 찬스 미스를 기록, 손흥민과 더욱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살라 역시 8회의 빅 찬스 미스를 기록했지만 손흥민의 득점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죠. 손흥민의 활약은 12월에도 계속되어 그 어떤 선수보다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4골과 4개의 도움을 합쳐 총 8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후스코드 닷컴 선정 12월의 팀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부신 기량 덕분에 토트넘은 12월의 EP 리그 팀 중 가장 많은 17골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흥민은 4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성공적인 궤도에 크게 기여했죠. 이 기간 동안 손흥민은 맨시티 전에서 한 골과 도움을 기록했고, 뉴캐슬과 에버튼, 브라이튼, 본머스 전에서도 꾸준히 득점과 어시스트를 올려 팀의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12월 동안의 이러한 맹활약은 손흥민을 12월에 선수상 후보로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후보로는 본머스의 도미닉 솔랑케, 팀 동료 히샬리송, 그리고 첼시의 콜팔머가 있지만 손흥민의 4골과 4개의 도움 총 8개의 공격 포인트는 그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기량과 팀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할 때 그가 이 상을 수상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영국 현지 시간으로 12월 31일에 열린 경기에서 그는 본머스를 상대로 환상적인 결승골을 성공시키며 토트넘의 2023년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이미 2024년 새해가 시작된 시점에서 그의 골이 터졌죠. 이 골은 손흥민의 기술적인 퍼스트 터치와 날카로운 직관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수비진을 뚫고 각이 좁은 상황에서도 그의 왼발은 본머스의 골문을 정확하게 겨냥했습니다. 이 극적인 순간은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한 선물이었고 손흥민의 이러한 활약은 계속해서 토트넘뿐만 아니라 전세계 축구 팬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플레이는 단순한 골이 아니라 축구 예술의 진술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이 득점 장면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그의 기술과 센스를 극찬했죠. 특히 잉글랜드의 전설적인 골키퍼이자 토트넘의 레전드인 폴 로빈스는 손흥민의 골에 대해 상세한 평가를 했습니다. 로빈스는 손흥민이 플레이를 중앙에서 시작해 원터치 패스로 간결하게 연결되는 모습을 지적했어요. 로셀스의 탁월한 시야를 통해 전달된 완벽한 타이밍의 패스를 받아 손흥민은 퍼스트 터치로 공을 받아 슈팅했습니다. 로빈스는 손흥민의 이 슈팅을 환상적인 피닛이라고 칭하며 그가 왼발로 골문 구석을 정확히 찌르는 모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경기력은 그가 단순한 선수를 넘어 축구의 예술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각 득점 장면은 마치 잘 짜인 극의 하이라이트 같아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특히 이번 골은 기술적인 완성도 뿐만 아니라 그의 뛰어난 직관과 상황 판단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의 발끝에서 펼쳐지는 이러한 마법 같은 순간들을 기대해봅니다. 손흥민 선수의 최근 득점으로 그는 2P리그 득점 랭킹에서 본머스의 도미닉 솔란케와 나란히 12골을 기록하며 공동 2위에 올라섰습니다. 이로써 그는 맨시티의 엘링 홀란과 리버풀의 살라가 기록한 14골과 단 2골 차이로 접근했습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성과는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도 나타났는데요. 그는 74.6%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시즌 8번째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며 2023년의 마지막 경기를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영국의 유명 축구 전문 매체인 풋볼 런던은 손흥민의 강력한 왼쪽 측면 슈팅을 높이 평가하며 그에게 팀 내에서 가장 높은 8점의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 또한 손흥민의 고리 토트넘의 승리를 이끈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강조하며 8점을 매겼죠. 그러나 손흥민이 아시안컵 출전으로 당분간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그의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활약은 그가 단순히 한 팀의 선수를 넘어 전 세계 축구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글로벌 스타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의 골은 경기의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며 팬들에게는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순간이죠. 그의 공백이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지만 팬들은 손흥민의 아시안컵에서의 활약을 기대하며 그의 빠른 복귀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아시안컵 기간 동안 손흥민의 부재는 토트넘에게 중대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도전적인 시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활약은 그가 팀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손흥민은 스카이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 팬들에게 새해 인사와 아시안컵 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는 손흥민이 팀을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며 팀의 중요한 순간에 그의 부재가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른 팬들은 한국이 말레이시아, 요르단, 바레인과 같은 팀을 상대로 최고의 선수 없이도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흥민이 녹아웃 스테이지부터 합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는 팀의 감독 클린스만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며 손흥민이 매 경기 풀타임으로 뛰어야 한다는 강요에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의 아시안컵 참가와 관련하여 팬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뛰어난 기량과 팀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할 때 그의 공백은 토트넘에게 분명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팬들은 그의 아시안컵에서의 활약을 기대하며 그의 성공적인 귀환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또 다른 빛나는 별 황희찬 선수도 이번 시즌 리그에서 10골을 넣으며 득점 랭킹 공동 6위에 올라 있는 중입니다. 특히 그의 활약은 유럽의 빅클럽들에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리버풀과 토트넘을 비롯한 여러 팀들이 황희찬 선수의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에 따르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황희찬 선수의 이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그의 뛰어난 경기력과 다재다능함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황희찬 선수는 중앙 공격수로서 울버헴튼에서 보여준 경기력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좌우 측면과 중앙에서 모두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중앙에서의 활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돌적이고 빠른 플레이, 그리고 힘있는 경기 운영을 통해 게리 오닐 감독이 이끄는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황희찬 선수의 최근 계약 소식은 축구계의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기존 급여의 3배에 달하는 주급 9만 파운드의 조건으로 1년 추가 옵션이 포함된 2028년까지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계약 조건 때문에 많은 이들은 당장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황희찬 선수의 이적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죠. 한편 손흥민과 황희찬 두 선수 모두 아시안컵 일정으로 인해 잠시 팀을 떠나게 되면서 소속팀인 토트넘과 울버헴튼은 두 핵심 선수의 공백을 메우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골을 넣으며 황희찬 선수는 어시스트로 각각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이 두 명의 자랑스러운 선수들은 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의 우승을 이끌기를 희망하며 그들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63년 만에 우승을 위해 힘쓸 이들의 노력이 빛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스포츠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